파워로 스타일링 새롭게 선보인 신입 걸그룹 블랙핑크가 데뷔 14일 만에 제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걸 실험하는 과정이고 넷이 모였을 때 새로 도전을 하는 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사醍하고 말하지 마세요 보컴 나라 추억에 기진이 crisis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